2월 14일 유방암 투병 끝에 박정하 명창이 향년 49세를 일기로 명면에 들었습니다. 상주는 정대희, 박정하 판소리보존 회장이 맡고 장례위원회에는 주소연 명창, 김태현, 김애란, 김진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발인 날 박정하 명창을 떠나보내며 오열하는 김태현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쏟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장례위원회를 맡을 만큼 김태현에게는 박정하 명창이 크나큰 존재였습니다. 박정하 명창은 생전암 요양병원이 병원비가 비싼데 태현이가 CF 찍었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며 고마워하기도 했는데요. 박정하 명창에게 김태현은 고마운 제자, 김태현에게 박정하 명창은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김태현은 어린이 어린 4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인 부안 만두찌 옆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태교로 판소리를 들었던 김태현은 4살 땐 놀면서 판소리를 배웠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6살 때였습니다. 7살 때는 무려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얼마를 벌었냐는 출연진 질문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 얼마 정도 벌었어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김태현의 어머니는 세수가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죠. 그러나 처음부터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태현의 어머니는 미스트로2 촬영할 때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어요. 호주머니에 돈 만원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어둠의 터널에서 언제 나갈까?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 태현이가 진짜 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학교와 연습으로 하루 종일 굶고 다시 부안으로 가기 전 문 닫기 직전인 식당에 간곡히 부탁을 해 겨우라면 한 그릇을 먹기도 했다고 하죠. 또 어머니가 기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자 겨우 9살이었던 김태현이 잠을 참고 참다가 어머니를 깨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피곤해서 고라떨어져가지고 축 처진 아이를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바람길 가사가 참 우리 모녀 이야기 같았다. 울다가 웃다가 서러워서 웃어요. 그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말하며 딸 김태현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김태현의 어머니는 영양제를 가져와 딸을 살뜰히 딸을 챙겼습니다. 김태현의 어머니는 사실 엄마가 같이 다니면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그런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제가 태현이를 보호해주면서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들게 촬영을 한 적은 없어요. 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제가 또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서 제 비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 성격 맞춰주는 엄마도 고맙고 저 따라다니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요 김태현은 저 같으면 저 같은 딸 안 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웃음을 보였습니다. 김태현의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아직 어린데 매일 스프레이를 하고 고대기도 하고 얼굴에는 메이크업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태현이가 메이크업 안 한 얼굴이 엄청 예뻐요. 그런데 인형같이 메이크업을 한 언니들과 방송을 하다 보니 본인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랑 바투기도 했어요. 라며 엄마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태현이 어린 나이에 부안과 서울을 오가다가 학교 생활이 버거워지자 결국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태현이가 4학년 올라오면서 떨어졌으니 이제 10개월 정도 됐어요. 스케줄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태현이가 제일 힘들어한 게 학교 생활이었어요. 스케줄이 많다 보니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 부산을 오갈 때는 학교에서 멍 때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스트롯 당시 김태현은 준결승전에서 장윤정의 바람길을 선택하며 역대급 점수를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장윤정은 김태현 준결승전 바람길 무대에 대해 상상도 못한 무대였어요. 저렇게 불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안 불러야겠어요. 비교되겠어요 라고 했고 당시 호랑이로 불리던 마스터 박선준은 방송 최초로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에게는 제2의 엄마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하 명창인데요. 박정하 명창은 현재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하 명창은 태현이는 처음부터 당차고 야무져서 혼낼 것도 없고 워낙 잘했어요. 언니, 오빠들도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대장 노릇을 다했어요 라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김태현은 판소리와 트로트 중에 무엇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게 판소리계에서는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트로트계에서는 트로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세요. 하나를 고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판소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트로트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라고 야무지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하 명창도 트로트를 하지만 판소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감수성이나 깊이가 나온 것 같아요. 판소리가 바탕이 되어야 훌륭한 트로트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박정하 명창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암 환자 중 나만큼 바쁜 사람 없을 거리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태현이와 미국 일정을 소화한 후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갑자기 숨을 못 쉬었어요. 겁이 많아서 병원을 안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숨이 멎을 것 같아서 갔더니 결국 2019년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전이가 돼 힘들지만 약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 중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현은 옛날에는 많이 안 좋으셨는데 좋아지셔서 저도 좋아요. 그래도 암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마냥 강하기만 하셨는데 선생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병이 걸리시면 안 나으실 분은 아니니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애정을 표했습니다. 박정하 명창은 트로트를 하든 국악을 하든 내 제자다. 태현이가 나의 항암제야라고 화답했습니다. 김태현과 박정하 명창의 마지막 수업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는데요. 아이콘택트에 출연했을 당시 박정하 명창은 태현이도 저도 6살 때부터 판소리를 했어요. 흥보가 한바탕 배우는데 보통 5에서 10년이 걸리는데 태현이는 3년 만에 거의 끝나가요. 정말 남달라요며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박정하 명창을 말을 잇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콘택트 출연 이유가 더 특별한 마지막 수업을 위해서라는 것이었는데요. 박명창 명창은 나는 태현이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가서 더 훌륭한 선생님께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제안을 꼭 받아달라고 김태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선생님 전 싫어요라며 돌아나갔는데요. 결국 박정하 명창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맞춤이 끝난 후 김태현은 선생님 눈빛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상했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며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또한 미스트로2 결승전 때 김태현이 박정하 명창에게 쓴 손편지도 심금을 울렸는데요. 편지에서 김태현은 사랑하는 박정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태현이에요.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선생님 제가 미스트로2에 나갈 때 저에게 말씀해주셨던 말 생각나세요? 선생님께서 와야 내가 미스트로2 탑3 안에 들면 나는 암다 나서 불것다 하셨잖아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생님 약속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마음대로 잘 안되네요. 제가 만약에 탑3 안에 못 들어도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도 암다 나으셔야 돼요. 선생님 미스트로2 끝나면 꼭 찾아뵐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애틋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끝으로 김태현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제자 김태현 올림이라고 덧붙여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최종 4위로 도전을 마무리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김태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하 명창은 많은 이들이 크유를 기원했지만 이름을 널리 알린 제자 김태현을 배출하고 머나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어떠한 아픔 없이 제자 김태현을 지켜보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